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수능 45일 정도 전입니다. 한 달 보름 전쯤이고요. 오늘 케이스는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니까 지금 3등급, 4등급 위에 정도 되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한 달 보름 남겨놓고 걱정 많죠. 어떻게 해야지 2등급까지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45일 동안 충분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휘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대화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후반으로 갈수록, 파이널로 갈수록 공부를 거꾸로 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어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영어 공부량을 늘리지는 못하죠. 영어 공부량을 줄이는 건 맞아요. 왜 탐구도 해야 되고 수학 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어휘를 하루에 50개, 100개로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휘 중에서 다이어만은 필수로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이어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문장 해석을 여러분이 대충 했다고 쳐도요. 다이어가 어디 나오냐. 1, 2, 3, 4, 5번 보기에 나옵니다. 해석 다이어놓고 나서 답을 못 고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 거예요. 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의 다 이해해놓고 답만 틀리는 진짜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를 외워야 돼요. 선지의 기본은 다이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2등급 육폐학생들이잖아요. 준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휘하고 장문독회, 무관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와 장문독회와 무관문 물론 밑줄 의미가 파악까지가 이제 준킬러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준킬러 문제에서 문제를 틀려버리는 순간에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킬러 문제를 3개 이상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거에 포인트가 있죠. 어휘 문제와 그 다음에 밑줄 의미 파악 문제 있죠. 다이어를 모르면, 어 넘겼네요. 다이어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만 외우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만은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10월 1일 공개자료실, 저녁에 공개자료실에 최근 5개 년 동안에 나왔던 필수 다이어장 정리한 거를 정말 그냥 공개자료실에 올리니까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45일 남았는데 300개면 하루에 10개도 안 되잖아요. 물론 한 번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 번 정도는 봐야지 외워질 거 아니에요. 이거만 제대로 외워도요. 선지를 몰라서 내가 해석 다 해놓고 답안 제속 못해서 날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나 밑줄 운이 파악이 준킬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거기에서 틀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외우시기 바라고 저희가 금요일날 공개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등의 목표잖아요. 듣기에서 틀려버리는 순간에 와, 이제 빈칸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뭐냐, 듣기에서 틀리지 않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꼭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듣기 안 틀리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주 2회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듣기를 할 때,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듣기 할 때 쉬운 유형 문제 있죠. 그래프나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18번의 목적, 19번의 심경 같은 거는 듣기가 나오는 그 텀 사이에, 문제와 문제 사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듣기 다 봤는데요. 그래도 하시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파이널로 가면 여러분이 실전에 대비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유형 문제를 평상시에 내가 이제 4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듣기 23분을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23분 틀어놓고 내가 듣기도 감이 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한다. 단지 그때 내가 실전처럼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쉬운 유형의 문제 푸는 연습을 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확보하셔야 돼요. 점수를. 그래서 주 2회 듣기 해라. 그다음에 자주 틀린 유형이 있죠. 예를 들면 14번이라든가, 듣기 중에 틀린 학생들. 15번이라든가, 또는 1번 틀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집중 안 하고 있으면 훅 넘어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수능 때는 내가 그러면 집중 잘할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지 수능 때도 똑같이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유형은 반복해서 듣고요. 틀린 문제, 딕테이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쓰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시간 없습니다. 틀린 문제는 3번 정도 들으세요. 3번 정도 듣고 나서 그래도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단어 수거 외운 적이 없는 겁니다. 빨리 스크립트 보고 단어 수거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선지 때문에 날아가는 일은 없게 만들어라. 그럼 다이온 외국은 되지 않냐? 300개 정도밖에 안 되니. 최근 5년 동안 나온 게. 그다음에 듣기에서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점수 확보를 하자. 이 정도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2등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3번, 4번이. 제가 벌써 케이스트 하나를 미리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9월 9일 케이스트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는 날 모르는 단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뻔히 알죠. 내가 해석 안 되는 거 나올 줄 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문독회 할까요? 아니요. 지금 구문독회 하는 거 사실 의미 없어요. 큰 도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끊어주고 묶어주기 공부해봤자 수능 때 반드시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때 9월 9일 케이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단합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문장이었어요. 수식어구 빼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S, V, O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서는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외가 있거든요. 이거 꼭 9월 9일 케이스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래요. 안 보신 분들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내가 요약하면서 있는 연습을 하세요. 수식어구 빼면서 내가 스토리를 따라간다. 지금 제가 2등급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킬러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킬러를 다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꾸로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아닌 준 킬러 문제까지 맞춰야지 일단 2등급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끊어주고 묶어주기에 완벽한 문장 문장의 숙이 아니고요. 스토리 라인이에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데이파 주제 제목 요지추장 그 다음에 어휘 무감운 장문독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줌 킬러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있죠. 선지 해석만 되면 다 맞춥니다. 그래서 요약하며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스토리 라인이 중요한 거지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식 혹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9일 캐스트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번이죠. 줌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자 우리 인정합시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빈칸 순서 삽입 8문제를 지금 제가 다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다 풀라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줌 킬러 문제까지 만약에 다 맞췄다고 칠게요. 쉬운 유형인 목적 심경 그 다음에 그래프 일치 불일치 다 맞췄고 줌 킬러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베이파 주제 제목 요지수장 밑줄 음위파 이건 조금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어휘 그쵸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정말 핵심적인 두 녀석 그 다음에 무관문 장문독해 특히나 41번 42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3개 이상이 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빈순산 문제 있죠. 거기에 있는 걸 4개 정도 이상 맞춰야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공부는 되게 간단해요. 첫째 다이온은 외운다. 다음 받았어요. 공짜로 들었으니까. 둘째 듣기 공부 우습게 보지 마시고 나 듣기 하면서 쉬운 유형 푸는 연습을 같이 한다. 여기서 시간을 줄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줄여 놓으면 준킬러 문제 푸는 시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더 내가 두 문제밖에 못 풀 문제를 세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두 개 풀 걸 세 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킬러 문제를 더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동안에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요약하며 글을 읽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연습을 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한 달 반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등급 이 학생들 압니다. 지금 그 기분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지? 간단해요. 지금 정리하신 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저 그래도 좀 아 그럼 어느 교재로 어떻게 공부할까 잘 모르겠네요. 저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니까 저희 Q&A 오셔가지고 Q&A의 자기 상태를 쓰세요. 저 몇 점이고요. 몇 점 나왔고요. 앞으로 몇 등급 2등급 목표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연구 실장이 보통 24시간 안에 학생 개별적으로 맞게끔 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45일이 정말 금방 가는 거 아시죠? 정말 짧은 시간 맞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수능 날 수능 보고 잠 푹 잘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버티고 꼭 승리하는 수능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